네, 이번에 그 DI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음원 관련주로서 큰 시세를 냈습니다. 여러분 이거 우리가 관가해서 안 되거든요. 일단 바닷건 1000원대에 있던 종목을 지금 15000원까지 15배 끌어올리고요. 그 보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신규 편입하려면요. 저걸 돌파하는 걸 보고 사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음원 관련 전체적으로 좀 시끄럽기 때문에 싸이 관련주 특히 돌파하기 전에는 좀 더 관망하시고 충분한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가시던가 상당히 오랜기가 이런 시세가 나오면요. 조정한다는 게 정설입니다. 여러분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4대강이나 이런 것도 상한가 나오면 좀 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상한가 나오지 않을 때 조정 충분히 할 때 여러분이 관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매수가의 5% 빠지면 손절하고 나오셔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.